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충북뉴스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소식 이만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충북도지사로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 지역 유권자 5,520여 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KBS 청주방송총국이 2주 전 진행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후보별 적합도나 후보 간 격차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30대와 40대, 50대 연령층에서는 노 후보가, 60세 이상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충북 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청주 상당과 서원에서는 노 후보가, 나머지 6곳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농림업 종사자와 자영업자,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의 지지가 높았고, 사무관리직 종사자와 학생층 사이에서는 노 후보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케이스테 리서치에 이래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 11개 시군에 고주하는 만 18세 예상 남녀 5,5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